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오늘의 증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릿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또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투자 소식. 자 뭔가가 뭐 돌아오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가 3.3조 원을 앞으로 4년간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현대요. 아마도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워낙 한국 콘텐츠의 힘이 막강한 걸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어차피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번 투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1.5조 원을 투자한 금액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과거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통 크게 투자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콘텐츠 주가 조금 오르다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졌는데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요즘 힘이 없던 콘텐츠 여기에 관련된 주식이 또다시 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폴란드 한국형 원전 계약 언제든 가능 자 원전 관련 호재도 마침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열리는 원자력산업국제회의에 참석해 본 계약은 사실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참고로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원전 개발 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의향서라서 결국은 진짜 본 계약 나와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본 계약 이야기가 살짝 나왔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 장관 방한 소식 오늘 시장에서는 사우디 장관이 다음 달에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또다시 네옴 시티 관련주가 각광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방한하면 사우디 신규 항만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지난달에 HMM 현대건설 등이 사우디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따라 뭔가 이벤트가 많은 분위기인데 하나하나 다 챙기셔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돈이 될지 그 부분을 꼼꼼하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 관련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 위메이드가 사우디 아라비아 투자부와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MOU인가 봤더니 게임 산업 성장과 블록체인 접연 확대가 목표인 MOU라고 하는데 참고로 게임과 e스포츠는 사우디가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봐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건 사라질 수 있지만 게임이랑 e스포츠, 이 산업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메이드가 뭔가 많은 걸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주 목요일날 새로운 게임이 출시가 되죠. 그 게임의 성적이 어떨지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시니까 토 1월 그때가 지나면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성적이 나와서 위메이드를 위로 끌어올릴지 아니면 떨어뜨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FA-50 미국 진출 오늘 우주항공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50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500대 규모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이제 많은 기분들이 우리나라 비행기가 미국에 갈 만큼 좋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참고로 FA-50은 작년에 이미 폴란드에 48대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합니다. 기술력을 나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죠. 더 크고 더 좋은 거 꼭꼭꼭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2가 벌써 20조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B2 또한 20조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10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한도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정도라고 하며 그만큼 어찌 보면 과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과열 주의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투자 경고가 나온 기업은 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매우 뜨거운 증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시는 조금 과열이라서 조정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동시에 오 뭐야 잠깐만 증권사 실적이 바닥에서 쭉 올라오겠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증권사가 더 매력적일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개인의 인버스 투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과열된 코스닥의 하방에 베팅하는 코스닥 인버스에 많은 자금이 쏠리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스갯소리로 야 개인 반대로 해야지 톰부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야 코스닥이 과열인 동시에 그런데 개인은 또 코스닥 인버스를 산다. 과연 뭐가 맞는 걸까? 이러한 고민이 조금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찬지가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이 막 급격하게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임원 매도 소식이 나올 때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 인증 글이 많았습니다. 뭐 몇 천 프로 계좌를 공개하고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고점 근처가 맞구나라는 이야기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감원장 불공정 혐의 종목 조사 갑자기 3년 내 오르던 종목이 한가를 가는 상황이 터지고 이쪽 아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비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감독 원장이 발빠르게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이 돼서 신속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뭐 상관없는데 다만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비투가 늘어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2차전지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나빠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제 SG증권의 매도로 줄줄이 한가를 맞았는데 오늘 또 한가입니다. 한가가 6개가 나왔네요. 어제는 8개인데 오늘은 이제 6개가 되었고 그 중에 하림지주와 다울투자증권은 마이너스 18%와 마이너스 14%로 야 이거는 더 이상 못 내려간다. 이건 저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종목은 오늘 또 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야 근데 이걸 봤을 때 차트를 보면은 3년 동안 올린 거 야 그거 다 반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락한다면은 제2의 루보 사태 아니냐 팔고 싶어도 지속적으로 하한가를 가니까 팔지 못했던 루보 사태랑 지금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도 물량이 아직도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겠죠. 이 하한가 폭탄이 앞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기른들께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며 그리고 이제 내일쯤 되면은 아 이제 3연속 하한가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단타대가 열릴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기른들 중에서 이제 아 나도 이제 천하제일 단타대회 한번 나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래도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거래량 없는데 말고 거래량 많은 곳에 가서 진짜 조금만 참가해보시는 거 그 정도로만 참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증시 분위기도 또 안 좋으니까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이 소식 때문에 증시가 한번 크게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미국 부채협상 이 단어가 슬금슬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정부의 부채한도증에 대한 합의가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은 무려 미국이 디폴트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미국 재무부 금고가 고갈날 수 있다는 소린데요. 아니 길이 근데 뭐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맞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합의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기도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려면은 뭐를 내놔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것만 받아가라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의회에서 정부의 부채한도증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디폴트를 대비하는 보험 성격인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까지는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또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거기서 지속적으로 투닥투닥 거린다면은 증시는 충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나중에 혹시나 이제 증시가 충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을 해봐도 미국 의회에서 망하는 걸 미국이 망하는 걸 원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구나 한 5월에서 6월쯤 이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세먼지 급증 예정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또 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를 지은 게 바로 작년인데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분기에 최대 20.45기가와트 발전 용량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신규 승인했는데 작년 동기보다 두 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중국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2060년까지는 탄소중립할게요 라고 말을 했지만 아마도 중국은 앞서 2년 연속 이상기후로 인해 전력부족 사태를 겪자 에너지 공급이 더 우선시다 탄소중립은 그냥 개나 줘라 라고 말하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딱 보니까 아 이것도 완성되면 미세먼지 더 많아지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미래에는 핵융합 관련주가 뜹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올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핵융합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좀 먼 미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빌게이치, 베이조스, 오픈 AICO인 샘올트먼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핵융합이 뭐냐 정말 미래의 취향적인 에너지죠. 연쇄 반응만 일어난다면은 사실상 무한대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화력발전소 그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기술은 어떤가 봤더니 일단 작년 12월에 핵융합 점화에 성공을 했다고 하며 지금부터 10년 내 한 곳에서 두 곳의 업체가 핵융합을 상용화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뒤쯤에는 상용화가 된다고 하니까 빠르면 한 2, 3년 아니면 늦으면 한 5년 그 정도만 지나면은 핵융합 관련지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식자재 마트 전성기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구에도 유명한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대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보고 식자재 마트라고 있는데 이런 식자재 마트의 매출이 이제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연중 무휴 열심히 돈을 벌던 식자재 마트가 이제는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때까지 수혜를 받던 그 부분이 조금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장보기가 많아졌습니다. 저 길이 또 이제는 직접 가서 장보는 일은 거의 없고 웬만해서는 한 50% 이상은 전부 다 온라인 장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부딪히자 대형 식자재 마트는 온라인에도 진출하고 있지만 과연 온라인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애들을 이길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큰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식자재 마트가 더 이상 늘어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있던 식자재 마트도 하나둘씩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더워요. 올여름 덥답니다. 올해도 태국과 인도 등 아시아 일부 지역이 이상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은 21 온도가 무려 42도로 이거는 진짜 계란 후라이 밖에서 딱 놔두면 그냥 익어버리는 온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인도에서는 17일 44.6도를 기록하며 11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쓰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극심한 더위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방글라데시와 인도 일부 지역에 수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또 짧게 끝났냐 아니라고 합니다. 이 더위는 지속적인 추세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봄에 30도 기온이 나타나는 만큼 우리도 올여름 매우 더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더위 관련 주 미리 봐야 되고 그리고 비료 관련 주 사료 관련 주 이 친구들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금값이 금값 되는 중 잊을만 하는 나오는 금 소식이죠. 계속 오르고 있나 봅니다. 올해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할 것이라고 하며 83개의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올해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3분의 2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중 갈등 이러한 지장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다 보니까 금에 대한 선호가 더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사는 지금은 이제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올해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금값 관련 주 우리나라도 있죠. 그 친구의 흐름 또 자세히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산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고성자인 기대가 된다면 목표가 108만 원을 유지 자, IBK 투자증권은 1공장, 2공장, 3공장이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 하며 6월부터는 드디어 4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수주를 받는 상황이니까 공장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작년 매출이 3조 수준인데 4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1조 이상의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30% 이상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당연히 추가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할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AI와 로봇은 다시 돌아옵니다. 올 초 세계를 뜨겁게 있던 챗GPT가 이제는 하드웨어와 결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기반한 물품들이 쏟아져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보자면 최근 스탠버드 학생들이 개발한 리즈GPT는 챗GPT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경으로 대화 도중에 나오는 질문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에 프롬프터처럼 텍스트가 뜬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대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진짜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로봇과의 결합도 기대가 되는데 원엑스라는 노르웨이 로봇 기업이 만든 보안형 휴머노이드 로봇에 챗GPT를 통합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증시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이때 AI와 로봇 관련주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이 하락이 끝나고 바닥을 다진다면 로봇주와 AI주 우리가 꼭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군비 지출에 한국은 진심 요즘 들어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러시아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방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군비 지출 1위 국가는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으로 1170조라고 하며 역시 천조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등은 중국으로 400조 러시아가 100조 다음으로는 인도, 사우디아르비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이렇게 10등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참고로 21년에는 일본이 9등이고 우리나라가 10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을 꺾고 9등으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0조 정도 쓴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히토류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물 매체인 마이닝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차세대 전기차에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전기차의 모터를 제조할 때는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 끝말잇기 할 때 정말 쓰기 좋은 그러한 광물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 쓰나 봤더니 바로 2016년에 GM에서 페라이트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대체제가 페라이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 중에서 페라이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한가에 가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페라이트 업체에 산하철을 공급하는 이지 이런 기업이 왼쪽에 보다시피 상한가에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